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1년 5월 24일 월요일이고 장이 끝난지 8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부터 보시면 지수가 여전히 계속 하락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쌍바닥 기술적인 반등 나오고 다시 저가를 깨려고 내려가고 있어요. 하락장에서는 저는 차라리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게 더 좋아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를 깨고 내려갔을 때 여기서부터 다시 분할 매수를 한다면 또다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종가상 계속 5회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으로 매수 비중을 반으로 줄이던지 타점을 한 템포 아래로 내리는게 좋아 보입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종목들 보실게요. 제가 금요일에 KCS랑 K시트를 월요일날 보고 대장주로 할지 말지 정하자 했는데 둘 다 애매하게 뚫어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했던 종목이 KCS부터 이렇게 5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거래했는지는 좀 이따 저녁 8시에 라이브 할 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의 대장주와 내일 간신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의에서 조회 누르고 천하까지 내리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K사인. K사인이 오늘 또 디지털 화폐로 올랐었죠. 이 종목이 4,100억이 터졌는데 지금 고가를 살짝 뚫어준 모습이에요. 오늘만 보기에는 좀 그렇고 이 종목은 내일까지 한 번 더 지켜본 다음에 대장주로 할지 말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선익 시스템이 지금 뒤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고점을 뚫어주면서 거래량이 최고로 많이 나왔어요. 이 종목도 내일까지 지켜보고 대장주로 할지 말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치로테크는 갭두고 완전 밀렸네요. 애니플러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1차, 2차, 3차, 4차 엄청 높은 구간이고 지금 4차 상승이에요. 이 종목은 3일차 거래는 힘들 것 같습니다. U by 로직스는 절반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네요. 한일단조도 꼬리를 상당히 많이 달았고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D에서 나온 거고 KCT도 아니고 현대바이오도 아니고 포스코엠텍도 아니고 휴리즈도 꼬리를 상당히 많이 달았네요. 여기까지가 천억이네요. 오늘도 지수가 하락을 해서 그런지 저만의 대장주는 없었고 대장주 후보로는 K사인과 선의 시스템을 골라봤습니다. 이 두 종목은 내일 오전에 보고 거래할지 말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 한 달 정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수가 5회선 밑으로 내려오면 장기 매매에서는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깨지고 나서 이제 바로 방향을 틀어서 하방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는 여기서 위로 간다는 생각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생각을 하고 떨어질 때 분할 매수 했다면 지수가 올라왔을 때는 매도하고 다시 떨어지면 잡고 올라가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그게 유효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하락장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